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려야죠. 저희가 부동산 뉴스를 첫 번째로 전해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정프로 때문에 이거 픽했어요. 정프로한테는 좀 다행스러운 뉴스일 수도 있죠. 우리가 부동산 불폐이기도 하는데 부동산 불폐 중에서도 청약 불폐가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불폐 신화잖아요. 그런데 미분양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 먼 지방이 아니고 수도권 쪽에서도 청약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부동산 R114라는 데서 통계를 낸 거 보니까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게 132개 단지라는데 이 가운데 미달이 발생한 단지수는 총 33곳으로 전체에서 25%. 전국 기준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거 뭐 저 지방 이런 데 나홀로 아파트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부분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올해 분양한 37개 단지 가운데 22%인 8개 단지가 모직 가구 수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 최종 미달이 났다는 거죠. 작년에는 미달 단지 비중이 2%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다 대단지고 올해는 나홀로 아파트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미달 단지 비중이 경기도 기준으로 2%에는 올해는 22%인가 10배 늘었다. 경기도에. 그래서 청약 홈에 따르면 4월 청약을 접수한 예를 든 겁니다. 경기 안성시 안성 공도 센트럴 카운티 에주파크는 전용 84제곱미터 4개 타입 2순위 청약에서도 모두 미달이 됐다. 그리고 같은 달 분양한 경기 북부의 의정 부위에 있는 경기 동두천이라고 있잖아요. 브라운스톤, 인터포레 역시 8개 타입 중 전용 65제곱미터. 이게 다 인기 평형이거든요. 3개 타입이 미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에 미분양 주택이 좀 더 늘 거라는 전방도 나왔는데 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해서 17.4%가 감소하고 그런데도 미분양은 8.8%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얘기거든요. 안성, 동두천 다 어떻게 보면 한수, 이남, 이북의 수도권 지역인데 그다음에 지방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전월보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월보다 5포인트 낮아진 87.9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지난달에 109였는데 이번 달에 78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31포인트가 감소하면 분양 경기에 대한 악화가 더 전망이 커졌다 이런 거거든요.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 얘기는 이런 거예요. 최근 대출 금리가 워낙 크게 오르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지니까 분양에 그냥 묻지마 청약을 했던 분들이 일단 안 한다. 이런 거에다가 여전히 대출 규제라는 게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세대로 보면 미분양이 6개월 연속 증가세인데 작년 9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다음에 10월, 11월, 12월, 올해 1, 2, 3월까지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전국의 미분양 누적 가구 수가 1만 4,075 가구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에는 2만 7,994 가구. 그 얘기는 1만 3천 가구 이상 늘었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미분양 상태에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오늘 부동산 시황, 주간 시황도 나왔습니다만 5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는 그런 것이죠. 세종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반영되면서 하락하던 게 다시 상승세를 하다가 다시 하락세가 됐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일관되어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 매수, 그다음에 외곽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지방 이런 데의 하락세 이렇게 양극화의 기조가 굉장히 더 강화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대출 규제 강화, 세종부의 부동산 정책 변환으로 수도권 지역이라도 분양가와 입지 여건에 따라 청약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극명하게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분양 시장에도 양극화. 그런데 사실 그러고 보면 인기지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지역의 분양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강남, 소초, 송파, 특히 요즘 용산 이런 데 많이 뜬다는데 하다 보면 공사장이 한두 군데 뜨면 뜨면 보이는데 그건 예전에 분양한 거고 신규로 분양하는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쪽에는 훨씬 더 매물은 없고 매수만 있는 상태가 되는데 다주택자는 또 외곽에 있는 전망이 좀 안 좋은 지역부터 파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청약 시장에도 불패는 옛말이 돼가고 있다. 이게 헤드라인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 전해드리겠습니다. 쌍용차 인수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에도 어제도 엄청난 변동성이 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결국은 2파전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케이지하고 쌍방울하고. ELBNT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업계에서는 케이지, 파빌리온, PE 조합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2파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쌍용차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 회계법 여기가 주관사거든요. 오늘 조건부 인수 예정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케이지냐 쌍방울이냐 파빌리온이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파빌리온이라는 PE, 프라빌 에코드 펀드는 원래 개별적으로 들어왔다가 케이지 그룹하고 컨소시엄을 이뤘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3파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못해서 에디스 모터스인가요? 거기가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리고 에디스 모터스도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아마 어디가 되느냐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수대금을 원활하게 납부할 수 있느냐 이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쌍용차에서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부채가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부채가 뭐냐면 5,480억 원에 달하는 회생채권 그러니까 채권단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적어도 40%에서 50% 정도의 변제율을 예전에 다 물렸던 거 새로운 인수자가 되면 전액은 못 받더라도 50%는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최소 5천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한 2,3천억 원 플러스 인수자금 한 2,3천억 더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신차 개발 비용 인수한다고 해서 갑자기 공장이 잘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추가 증자를 하든지 추가적으로 돈을 넣어야 되는 걸 감안하면 인수에 총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1조 정도는 돼야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업계 추정인데 자금 사정으로만 보면 KG그룹이 좀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KG그룹 아시죠? 어딘지. 예전 경기. 경기화학이라고 하죠. 경기화학이 KG케미칼이고 그다음에 동부제철을 여기서 인수를 했거든요. 굉장히 인수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제조업 분야도 있으나 또 하나는 이제 KG이니시스.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도 갖고 있고. 물류 시스템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데일리를 또 갖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언론사도 있고요. KFC도 갖고 있습니다. KFC도 여기? 네. 켄터큐 프라이드치킨. 아, 할아버지 여기 겁니까? 여기 거예요. 그래서 KG케미칼에, 이제 KG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이제 예전에 경기화학인데 여기가 땅을 엄청 좋은 땅을 갖고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룹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뭐 인수를 해서 이제 형성이 된 건데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3,600억 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금력이라는 측면에서 KG가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납니다. 거기다가 KG ETS를 매각을 하는데 이게 5천억 정도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파빌리온 PE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PE라는 건 이제 뭐 재무적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 이제 전공인 회사니까 경쟁사보다 좀 유리하지 않게 돼. 그런데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쌍방울 그룹에서도 또 어떤 제안서를 냈는지 그건 저희가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뉴스를 말씀드리는 거는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면 인수하는 회사가 폭등해야 되는 그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돼요. 뭐 땅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전기차를 할 거다 뭐 이런 풍설도 있고 하지만 1조라는 돈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조를 넣으면 쌍용차는 예를 들면 날개를 달고 그냥 헐헐 날아다닐 거냐. 그거에 대해서 회션 마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기아차도 그렇게 어렵고 미국의 GM 포도도 어렵지 않아요. 자동차 산업이 엄청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주시장은 요동을 칠 것 같긴 해요. 되는데 떨어지는데. 그런데 과연 그런 주가의 변동성에 편승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보시고 이런 관련 주들에 대한 투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냉정하게 그 회사의 어떤 인수 후에 청사진 같은 것들에 대한 스터디가 있은 다음에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요즘 미국에서도 빅테크도 매우 힘들고요. 우리나라도 네이버 카카오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주가적으로는. 카카오가 특히 장중 신저가 경신하고 페이랑 뱅크도 계속. 카카오 사명제가 다 신저가입니다. 카카오가 어제 4,700원 5.5%가 빠졌어요. 8만 7백 원, 장중에 8만 6백 원까지 내려가면 52주 최저가가 됐는데 이게 작년 6월 24일에 17만 원 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하면 53.4%가 대용주잖아요. 한때 시가총액 3위, 4위 하던 회사인데. 그렇죠. 이런 대용주가 53% 빠졌어요. 카카오가 그때 막 3위 하네. 네이버 역전시키고. 저희가 그때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뭐 때문에 빠지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일부 누나 얘기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시 거래 정지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파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다 빠지면서 코스닥 빠지는 데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도 1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리고 2대 주주인 알리페이 보유지분 보호 예수가 해제등과 맞물면서 연일 최저가인데요. 어제도 5,500원. 6.02%가 빠져서 8만 5,900원. 사상 최저가입니다. 52주 최저가가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 카카오페이는 상장 후 최저가가 된 거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죠. 그래서 공모가가 3만 9천 원이었는데 그 밑으로 떨어졌죠. 어제도 5.3%. 그러니까 카카오그룹 삼형제는 어제 다 56%씩 빠졌죠. 그래서 이것도 상장 이후 최저가입니다. 장중 3만 7,550원까지 빠져서. 그래서 카카오그룹 3인방이 사상 최저치. 그리고 카카오는 상장된 지 꽤 됐으니까 52주 최저가. 그런데 전반적으로 걔를 같이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사실은 카카오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들의 하락세가 훨씬 더 가팔라 보이는 건 왜 그럴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2년 전에요. 2년 전, 1년 반 전. 카카오뱅크 상장할 무렵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카카오뱅크가 5대 금융지주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싸냐.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카카오뱅크가 과연 은행이냐 플랫폼이냐. 그거 가지고 굉장히 놀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에너지수는 야, 이거 뱅크 아니라니까. 이거 플랫폼이에요. 얼마나 많이 트래픽이 있는데 이렇게 봤고. 또 어떤 분은 야, 카카오 뱅크잖아. 은행이라니까. 이제 곧 규제 대상이 된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후자가 맞은 거죠. 왜냐. 사실 이제 플랫폼으로서도 그게 밸류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은행은 은행이거든요. 은행은 은행인데 어제도 은행 관계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약간 이제 세 가지 이제 인터넷 뱅크가 있어요. 카카오 뱅크가 있고 K뱅크가 있죠. 그다음에 토스뱅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들이 대부분 수시입출금을 포함해서 단기 예금을 기존 은행권보다 고금리로 조달해요. 토스뱅크가 2% 줬는데 그래서 엄청 인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로 조달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까. 이게 수시입출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2%에서 미국 채 10년짜리 사면 되잖아. 3% 1% 남잖아요. 그거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 여기도 스탠바이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2% 넘게 그것도 여러 가지 예대를 확보할 정도로 운영할 때가 있는가. 그게 이제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인터넷 뱅크는 원래 출범을 할 때 명분은 뭐였냐면 중금리 대출을 해라. 1금융권에 가니까 신용 좋은 사람 혹은 담보 잡히고만 한다. 그 사람들만 하고. 그래서 이런 류의 기술 기업들은 데이터를 잘 다루니까 이게 신용 분석을 잘해가지고. 대부업체까지는 안 가고.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안 가고 그런 취지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탄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무엇인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가가 이 은행들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손님을 모으는 데는 비교적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금을 잘 운용해서 예증과 대출 사이에서 기존 은행들의 어떤 니치를 확실하게 침투하고. 그것이 이제 기존 어떤 은행의 생태계를 바꾸는 매개의 역할을 정말 할 수 있을랜지. 그런 부분에는 아직은 퀘션마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카카오뱅크도 그때가 너무 버블이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앞으로도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플랫폼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사실 경쟁력을 갖춘 다른 은행 형태의 비즈니스를 빨리 장착하는 게 이 카카오뱅크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투자하는 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은행이 못하는 걸 해야지 가치 인정받겠죠. 그렇죠? 대부분 또 은행들이 다 하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뉴스 3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우리 박병 장부장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거기서 정리를 잡려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NXT